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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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끼가! 예영님 헤어지겠습니다. 그래. 아직 뭐 부겨또에 한 500개에서 한 700정도 남은 것 같네. 나갖고 또 한척 충전하고 온것 같은데 그만 싸. 의미 없다. 쏘지마라. 쏘지마. 뭐 사회상 형하고 네가 형하고 양 동생이 되고 싶은 것 같아. 응? 형하고 양 동생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. 아 사회상 뭐 형하고 양 동생, 형 밑에 양 동생 너무 많다. 응? 어 네가 진짜 형하고 그래 양 동생 관계 가고 싶으면 그럼 한 방에 쏘고 형하고 양 동생 가자. 그래 원투만 당연히 고맙다. 100개 고마워. 제가 동생 아닙니까? 너는 내 왼팔이지? 너는 왼팔이지? 부산에서 여부 형님. 다 대구다. 대구에 친구들 만나놨다. 난다리야 왜 또 싸우고 그래? 여부 난다리 왜 싸우고 그러냐? 원투만 군현이가 또 뵙기를 이 새끼가 이게 살아있네. 또 원투만 군현이만 쏠다가 난다리가 쏠 때 되면 이제 방구가 나온다. 잘 봐라. 방구 리액션 나간다. 너하고 내하고는 진짜 방구같은 인연이다. 진짜. 원투만 군현이 쏠 때에는 방구가 안 나오는데 네가 쏠 때에는 방구 나오네. 배에서. 놀래가지고. 어허허허. 이 새끼가. 자. 오늘 한다리가. 200개. 200개 고맙다. 고마워. 그래. 하이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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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오빠 같은 남친이 있으면 진짜 매일매일 웃고 행복할 것 같아요. 일로와. 일로와. 가시나니 일로와. 일로와. 소인아 일로와. 일로와. 일로와 가시나야 일로와. 일로와. 일로였나. 일로와. 일로와. 대가리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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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됐지? 잘자.